메가스터디 민우쌤 근부장은 별거 없습니다. 근부장은 여러분들에게 뭐만 보시면 되냐면 선행사, 그 다음에 뒷문장, 딱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관계사 잡는 방법을 다 한번 꼼꼼하게 잡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본문을 꼭 외워야만 영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관계사 파트 나왔을 때, 관계 대명사가 됐든 관계 부사가 됐든 관계사 파트가 나왔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나와 안 외워도 이건 풀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캐스트를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관계사를 여러분이 처음에 배울 때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보통 커리큘럼에 나오니까 교과서 과정에. 그땐 진짜 잘한다. 예를 들면은 뭐 문장 하나 써볼까요? I went to, 나는 어떤 도시로만 한번 쓰자. Paris. 이 문장, 여기 파리에 갔어. 그치? 이 문장이랑. 그 다음에 Paris is, 그 다음에 the capital of France. 이 문장을 써주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 대명사로 바꿔봐. 관계 대명사로 넣어서 한 문장으로 합쳐봐. 라고 하면은 되게 잘한다. 되게 잘한다. 어떻게 쓰실 거냐면 I went to, 그 다음에 Paris를 써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써주냐. 위치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뒷문장 계속 이어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시켰죠. 됐었죠? 이렇게 마무리 지워줄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쓰시는 이유는 이거죠. 그치? 문장을 엮어주는데 지금 여기서 겹쳐지는 게 Paris와 Paris 됐습니까? Paris, Paris. 이거 지금 명사가 같이 겹치니까 아, 나 이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근데 이 문장에서 Paris,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를 써서 그리고 이 Paris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나 이렇게 해서 뒷문장에게 쭉쭉 이어서 써서 문장을 만들래. 라고 생각하면서 문장 하나를 완성해내세요. 여기까지 굿. 근데 이상한 일을 겪게 돼요.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똑같이 I went to Paris를 갈게요. 그치? 그러고 나서 이번엔 선생님이 다음 문장을 좀 바꿔볼게. I met James in Paris. 난 파리에서 제임스를 만났어.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도 Paris. 그 다음에 여기서 Paris. 이렇게 지금 문장을 써주고 겹치는 걸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엮어서 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I went to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Paris까지 똑같이 똑같이 쓰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빈 칸이 쭉 나와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뭘 쓰게 되냐면 where를 쓰게 돼요. where를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장을 완성을 시키는 게 I met James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게 되거든.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바꿔오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뭔가 이렇게 바꿔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위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쵸? 노란색이 있는데 굳이 부러진 걸로. 여기는 관계부사라고 부르게 돼. 분명히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또는 주어뿐만 아니라 소유격 표현 또는 목적격 표현까지 해가지고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걸 관계대명사로 묶어주고 여기는 in Paris가, 그쵸? 이 겹치는 Paris를 포함한 in Paris가 여기서 문장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사를 여러분들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엮어서 이렇게 서술형도 써보고 이런저런 문장들을 만들어봤거든? 근데 이 관계부사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상한 버릇이 생깁니다. 이상한 버릇이 생겨요. 어떤 이상한 버릇이 생기냐? 그냥 Paris만 보면 where를 쓰고 싶어해. 그냥 뭐 place라는 명사가 나왔어? 아, 문장 왔다? place가 봤다? 빈칸이 나왔어. 여기 뭐 쓸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갑자기 아무것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여기서 where를 써요. time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빈칸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뭘 쓸래?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은 어법적으로 여기다 그냥 when을 아무렇지 않겠어요. 됩니까? 선생님 잠깐만 얘들아 여기 이쪽으로 좀 넘어올게. 선생님이 여기 관신법 관계대명사의 신이 되는 방법 관계대명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낼 수 있는 신이 되는 방법에서 금부장 누구야? 선행사와 뒷문장이거든요. 선행사만 보면 안 돼. 뒷문장 조합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명사를 겹치는 걸 빼내고 나머지 문장을 쓰니까 뒤에는 여러분들 명사 하나가 없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명사가 없으면 명사가 없으면 얘들아 이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걸 얘들아 다른 말로 선생님들 모든 문법 가르쳐주시는 영어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불완전 문장이라는 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관계부사 자 이제 여러분 똑똑이니까 알 거야. 똑똑이니까 알겠지? 관계대명사는 명사 하나가 없는 문장이야. 왜냐하면은 겹치는 명사를 안 쓰고 나머지 문장을 쓴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관계부사 자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앞에 있지만 뒷문장은 뭐가 없는 문장이겠어? 관계대명사 때는 명사 하나가 없는 문장? 관계부사는 어때? 부사 하나가 없는 문장이겠죠?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부사 하나가 없는 문장이라는 건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봐야 될까? 완전하다고 봐야 될까? 다시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부사 인 패리스가 사라진다 해서 남아있는 I met James 난 James를 만났어 이 문장이 뭔가 빠져있는 문장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 되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거든? 됐습니까? 자 이 차이가 되게 절대적이에요 선행사는 다 있습니다 여기 사물 선행사 페리스는 여러분들에게 도시 지역이 이름이 그쵸? 도시의 이름이 돼가지고 장소일 수도 있어 근데 항상 장소만 되는 건 아니야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는 데에서는 사물이 먼저가 되기도 해요 뒷문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의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안 보시고 그냥 우리나라 친구들 문법 문제 푸는데 특! 왼쪽부터 그냥 쭉 본다? 보다가 뭐 보니까 아 나 이거 갈래 원어민이세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 문장 가지고 구별하는 건데 그냥 앞에 보고 여러분들 그냥 보고 나서 삘로 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여기서 틀리는 문제가 나오지 아 관계에서 어려워 맨날 어려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고 서술이랑 그렇게 연습하고 있었던 건데 아 맨날 어렵대 맨날 어렵대 그치? 땡이에요 이거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뒤에 어떤 거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이 나오진 않지만 reason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나 여기다가 why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선생님이 여기다 뒷문장을 you said yesterday 네가 어제 말했다 이것만 써놓으면 얘들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said 다음에 명사 없어서 불안전 문장인데 그러면 이 reason은 여러분 why를 써야 되는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아니라 이때는 위치를 쓰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너 여기다 진짜 위치 쓸 거야? 앞에 reason 있는데? 라고 선생님들이 유혹을 막 이렇게 막 자 골라봐 why 골라봐 why로 골라봐 이렇게 하셔도 이건 위치야 왜? 뒷문장이 불안전하니까 됐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없죠? 이름에서 힌트 잡으셔야 돼요 명사가 없는 문장 그러니까 필요한데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불안전 됐어요? 근데 필요 없어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다 있을 거 다 있어 그렇게 해서 완전 문장이 나와지는 건 관계부사거든 그러니까 관계사를 구별하는 문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문제는 선행사를 보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진문장의 구조를 먼저 꼭 보셔야 됩니다 뭐 많이 여러분들 배워보셨고 했겠지만 습관을 여러분들 깨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익숙한 명사 하나에 뒤에다가 관계사 아무거나 써야지 이런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관계대명사 what이잖아 그러면 what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 선행사가 없어요 이 what은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니? 그렇고 관계대명사 what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은 이제 한 번에 간다 뒷문장은 불완전 문장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선행사가 없으면은 일단은 뒷문장 보시면서 불완전 문장 확인하면서 what으로 가시면 되고 선생님 만약에 선행사 없는데 뒷문장이 완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that이 되겠죠 그치? 선행사 없이 뒷문장에 완전하게 나와지는 이 문장 구조에서 쓰인 이 that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고 아예 당연히 여기에서 이 위치 대신에 쓸 수 있는 that은 그때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근데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구별하는 것은 선행사 있고 없고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봤던 물론 중학교 때 영어에 대한 배움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문장을 그냥 무작정적으로 암기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관계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문제 많이 내시는 거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나 이거 풀어낼 수 있겠다 지금 여기 앞에가 이게 왔는데 뒤에 문장이 이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계사를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업법 쪽에서 더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점수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 영어 베이스가 깔리는 거야 암기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영어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런 포커스 잡아서 여러분들이 문장들 보시고 그리고 문법 문제들 푸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쌤이었습니다 민호쌤이었습니다